Part 4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4는요, Respond to Question, 질문들의 답하기, Using Information Provided,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들의 답하기 파트로서 7번부터 9번까지 새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익스킹 시험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하려면 듣는 능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취 능력도 함께 평가가 되는 것이 Part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공된 정보라고 하면 이 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표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45초간 이 표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음원이 들려올 거예요.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그 나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바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정보를요, 세 가지를 묻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각 3초씩 준비 시간을 가지고 7, 8번, 15초, 9번은 30초 이내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뭘 평가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일단 Part 3에서 보셨던 발음, 억양부터 해서 내용의 완성도까지 모두 Part 4도 동일하게 평가 요소로 들어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파트가 아니고 이 정보를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의 전달력, 이게 요구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실 건데 그 전에 화자의 자기소개 부분인 나레이션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제임스 스컷, 그죠? 제임스 스컷이 지금 직접 전화를 했고요. 지금 본인이 늦었는데 스케줄표가 본인의 지금 수중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시게 될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화면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음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7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그 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뉴 인턴들을 위한 환영회가 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몇 시에 그것이 시작을 하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그 정보는 what time start, 몇 시에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열리는지 그 두 가지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웰컴 리셉션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리셉션이 여기에 있고요. 보시면은 시작 시각은 9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여기에 있죠. 볼드룸에서 열립니다. 즉, 9시에 시작을 하고요. 볼드룸에서 열려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각 수험자들의 샘플 답변 한번 들어보시게 될 건데 레벨 6 샘플 답변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여기 보시면 it will be start 아니고 it will start 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it will start at 9am 정확하게 9시 잘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it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in, 너가 빠졌어요. in the boardroom. 그래서 약간의 이런 실수들이 있긴 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 두 가지 정보를 잘 전달해줬기 때문에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7 샘플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네, 보시면은 여기 더 가빠졌어요. 더, 그렇죠? 더. 대문자로 쓰셔야죠. 더,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the welcome reception for new entrance will be from 9 to 10am. 9시부터 10시까지 잘 대답해주었고요. 그리고 at the boardroom이라고 했는데 이건 실 내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at이 아니고요. in이라고 해주셔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실수 그리고 관사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역시나 9시 시작하고 boardroom에서 열린다는 대답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하이 스코어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레벨 8 샘플 답변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여기 보시면 역시 9am 잘 대답해주었고요. 그리고 take place, 여기도 on이 아니고 in이죠. 그래서 레벨 8 수험자 역시 마이너한 그런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역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잘 대답해주었기 때문에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셨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원 들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질문 한번 볼게요. I'm having lunch with Ellen Lee. Ellen Lee와 내가 점심을 먹을 건데 Ellen Lee가 컴퍼니 디렉터, 즉 대표이사인 거죠. 우리가 베리스 카페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는 거 맞지? 그렇지? 라고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점심 먹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lunch with Ellen Lee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소가요. The ocean restaurant이에요. 즉 베리스 카페가 아니고 ocean restaurant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신은 ocean restaurant에서 점심을 먹게 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레벨 6 수험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레벨 6 샘플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게 될 거고요.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여기 보시면 중간정변에 살짝 그저 멈칫거리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Ellen Lee와 lunch를 먹을 거고 어디에서 at the ocean restaurant에서 먹을 거라고 잘 대답해줬죠. 그래서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고요. 레벨 7 샘플 답변 역시 한번 들어보실 건데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장소 잘 얘기해줬죠. 그래서 오션 레스토랑에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주었죠. 그래서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답변이었고요. 마지막 레벨 8 샘플 답변 들어보시죠.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자, 음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Information is incorrect라고 했어야 맞죠. 그래서 비동사가 좀 누락되는 그런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역시나 Ellen Lee와 오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잘 대답해줬기 때문에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실 건데 일단 문제 음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시면은 지금 phone conference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자 한번 보시면 오늘 전화로 회의하는 그 건이 몇 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for those phone conferences? 그 phone conference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다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phone conference는 지금 11시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시에, 그죠? 이렇게 2개의 phone conference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phone conference가 있는데 Pam Hudson,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Pam Hudson과의 그 phone conference가 있고요. Myers Incorporated, Incorporated 이 부분은 주식회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인 거죠. 그래서 Myers Incorporated 회사에서 온 Pam Hudson과의 phone conference가 11시부터 12시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시부터 3시까지 Greg Lexington 이란 사람과 Mills Company, Mills Company에서 온 Greg Lexington과의 phone conference가 두 번째 설명하셔야 될 정보인 거죠. 그러면 레벨 6 샘플 답변 먼저 한번 들어보실 건데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Sure. First, at 11 a.m., there will be held, there will be phone conference with Pam Hudson from Myers Incorporated. And at 2 p.m., there will be phone conference with Greg Lexington from Mills Company. 네, 보시면은 이제 11시에, 그죠? there will be held, 잘 정장해줬어요. there will be, 여기 관사가 빠졌죠. there will be a phone conference with Pam Hudson from, 잘해줬죠. 출신 얘기할 때 from 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알 거다? with Pam Hudson과의 phone conference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시에는 there will be, 역시 관사가 빠졌습니다. A phone conference with Greg Lexington from Mills Company. 정확하게 잘 대답해줬죠. 그래서 뭐 사소한 관사실수들이 있긴 했지만 물어보는 정보를 잘 대답해줬기 때문에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7 샘플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Sure, there are two phone conferences. First, phone conference by Pam Hudson, Mayers Incorporated will be from 11 a.m. to noon. Next, phone conference by Greg Lexington, Mills Company will be from 2 to 3 p.m. I hope this information was useful. 자, 보시면은 두 개의 phone conference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 해줬고요. 자, 또 phone conference by 아니고 사실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with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퍼니 앞에 여기에서 온, 여기 출신의 라고 하는 그 from 이란 전치사가 빠져 있습니다. will be from 11 a.m. to noon. 시간 잘 얘기해줬고요. Next, 여기 관사가 역시 빠졌네요. Yeah, the phone conference 마찬가지 with Greg Lexington from Mills Company will be from 2 to 3 p.m. I hope this information was useful. 마무리 잘 해줬죠. 그래서 역시 레벨 7 수험자도 전치사 실수들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대답해줬기 때문에 역시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레벨 8 샘플 답변 한번 들어보실 건데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네요. Let me see. There are two things on the list. The first is your first phone conference is with Pam Hudson from Majors Incorporated from 11 a.m. to noon. And the second phone conference is with Greg Lexington from Mills Company from 2 p.m. to 3 p.m. That's the information you are looking for. 네, 아주 깔끔하게 필요한 정보를 다 이야기해줬죠. 두 개의, 그죠? 그런 phone conference가 있습니다. The first is your first conference is with 정확히 얘기해줬죠. Pam Hudson from 잘 얘기해줬습니다. From Majors Incorporated from 11 a.m. to noon. Second phone conference is with Greg Lexington from Mills Company. 그죠? From 2 p.m. to 그 다음에 3 p.m. 잘 대답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전치사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낸 그런 답변이었죠. 그래서 최종 하이 스코어를 받았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기 파트인 파트 4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치사,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질문에서 물어본 그 정보를 잘 담아내고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게 파트 4라는 거 아시겠죠? 전 수험자들이 모두 하이 스코어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4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력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4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파트 5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